3월에 첫날부터 촉촉한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전까지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다 그치겠는데요. 비의 양이 워낙 적어서 건조 경보가 이어지며 계속해서 대기가 무척 건조하겠습니다. 최근 크고 작은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만큼 불씨 관리 더욱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봄의 시작을 알리듯 3일절인 오늘은 아침 공기도 굉장히 포근합니다. 현재 부산의 기온은 8.9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이나 높고요. 한낮에는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만 내일은 찬 공기가 밀려와 아침 기온이 다시 2도까지 떨어지는 일까요? 들쑥날쑥한 기온 변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전국 곳곳에서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고요. 남해상을 중심으로는 안개도 짙게 끼어 있습니다. 오전에 비가 그친 뒤로도 하늘은 대체로 흐리겠고요. 비구름 뒤로 스모그가 들어오면서 오후부터 점차 공기가 탁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더 온화합니다. 내륙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5도를 조금씩 웃돌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부산과 창원이 15도, 양산은 18도까지 오르며 어제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2m까지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맑고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는 기온이 조금 내려가겠고요. 주 후반에는 반짝 영하권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